발만 닦아 아니야 아니야 팔양갱 누가 발사탕 먹지? 홍키요 홍키 엄마가 발양갱 만들어줄까? 발양갱 먹을 거야? 발양갱 먹을 거야? 아이고 쭉쭉쭉쭉 키카롱 루디언니는 사자친구 또 놓고 갔나 보다 나가고 싶은가 보다 루디언니 루디야 사자친구 놓고 갔었어? 루디야 아 눈부셔 들어가 루디야 더웠어? 그늘에 있는 거야? 루디야 더웠어? 응 루디 안 들어갈래? 루디 안 들어갈래? 그늘막이 따로 없네 여기서 냄새 맡고 있어? 루디 안 들어갈래? 라디 안 들어갈래? 아가씨 루디 안 들어갈래? 루디 안 들어갈래? 루디 안 들어갈래? 고등어나 도둑 블루드 우유 귀신, 우유 냄새가 났어. 이게 무슨 냄새야. 우유 조금씩 줘야 되겠네. 웅키야, 웅키 가겠네. 왜 왜? 천천히 먹어. 엄마가 웅키를 많이 준 거 같아? 왜 엄마가 웅키를 많이 준 거 같아? 아닐 텐데? 다 먹었어? 가서 볼 일 봐. 엄마도 이제 볼 일 볼게. 네. 원픽을 가질 게 없을게. 왜? 물이 안 돼? 뭐? 뭐? 물이 안 돼? 뭐? 얌전elo 음 음 어 트웅 스누스 보레 한미 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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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도 피곤하면 잠들 수 있지! 괜찮아 녹음은 똑같아 홍키야 발이 안갱을 먹기 전에 발을 닦아야 돼 왜냐면은 발이 너무 더러워 아니야 들어가지마 발 닦아 아니야 아니야 예뻐졌네 이제 양갱 먹으러 가자 양갱 먹으러 갑시다 깔꿈쟁이 이제 먹자 뭘 깜짝이야 왜 알았다 밤을 너무 조금만 먹구만 완성 홍키야 이거는 말려줄게 이거 말리면 우유껌이래 우유껌 만들어서 먹자 짠 짠 파이 냥갱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다침발라나 응 먹었다 욕심도 없어 하나 더 먹어도 돼 아휴 아휴 오 루데 큰 거 먹었다 여기는 진정하고 먹을거야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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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 루데이 맛있죠 루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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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니? 다 먹을거니? 양심이 있는거야? 홍키꺼 남겨준거야? 고맙네 너 홍키 하나 먹고 루데이거 또 다 먹어 괜찮아 먹어 알지 아이 잘먹는다 흐헤헤 고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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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고맙네 언니 안남았어 고맙네 홍 household 소고 남편 나 루비모 자리 zen 다른 내노라를 감사합니다.